2주 전에 브롬달 선수의 2019년 당구 3개 선수권 16강전 에디목스 선수와의 승부치기 배치를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은 나머지 내용도 완결해서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 이 컨텐츠는 무료 버전에는 없고요. 유료 버전인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의 프로샷 메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 프로샷 메뉴를 열면 여러가지 프로선수들이 실전에서 친 배치도가 있는데요. 그림처럼 2019년 3개 선수권 16강이라는 썸네일이 보일 것입니다. 화면 위에 브롬달이라는 메뉴 버튼을 터치하면 브롬달 선수의 배치도만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. 브롬달 선수의 2019년 16강전 경기 내용은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수록했습니다. 3-1은 전반전이고요. 3-2는 후반전. 3-3은 승부치기입니다. 총 69개의 배치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. 당구박사도 위 내용을 30% 정도 연습해 보았는데요. 브롬달 선수가 친 대로 연습해 보면서 아 브롬달 선수는 이런 배치에서 이렇게 치는구나 이유가 뭘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재미있게 연습했습니다. 마치 브롬달 선수와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40년 이상 당구를 쳐온 브롬달 선수가 세계선수권 16강전에서 에디멍스 선수와 연장전까지 간 끝에 승부치기에서 이긴 경기 내용입니다. 틀림없이 브롬달 선수는 이기기 위한 최선의 공략법으로 쳤을 것입니다. 이보다 더 좋은 당구 교제가 있을까요 브롬달 선수의 배치를 조금 연습해 본 당구박사로서는 이번 경기의 배치 69개만 잘 연습해도 대대 16점에서 20점 치는 동호인들은 핸디 1점 정도는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당구박사로 검색하시고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를 구입하시면 브롬달 선수가 친 배치도와 공략법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. 브롬달 선수는 당구박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당구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브롬달 선수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.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브롬달 선수를 좋아하는 당구 동호인이라면 빨리 앱을 구매하는 것이 돈 버는 길입니다. 앱의 가격은 지금 현재 17,000원입니다. 어떤 당구 교제에도 없는 내용을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만 가질 수 있습니다. 애플용 앱은 지금 개발 중인데요. 1개월 정도면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직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있는 QR코드를 따라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. 동영상 설명란에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써놓겠습니다.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써놓습니다.